쪼커 혈화 이건 아까 말했듯이요 쪼커 혈화구요 쪼커 혈화고 영웅혈 교전이에요 뿐인 보이구요 선전 영웅혈 영웅혈도 꽤 많이 왔네요 자 요거는 시크릿 한겜 요게 이제 쪼커 혈쪽이죠 응 색깔은 비슷해요 지금 마크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게 쉽게 파악을 안되는데 네 꼬장이님 아 이거는 지금 저쪽 아 이거는 지금 제로혈도 치는데 요거는 지금 엘레강스 혈화는 치는 것 같아요 제로혈이 자 에 지금 여기 어 꽤 많은데요 이거 지금 여기 좀 꽤 많이 붙었는데 전면전이에요 또 이건 또 완전히 요마크 지금 영웅혈이구요 예 빙빙빙빙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지금 예 지금 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지금은 거의 밀렸죠 피망님 하고 좀 요기 남아있는데요 예 오봉민님 자 찍찍님 예 확실히 지금 안 보이는데 저 뒤쪽은요 예 저기 청강님 저쪽도 지금 분산되어 있구요 강남 강남 대수장 요기 이제 조커혈인데 선천 음 음 음 음 이거는 좀 예 영웅혈이구요 이게 자 꼬님 분임 하구요 예 요건 거의 전면전식으로 붓는건데 어느정도 좀 밀었어요 예 그죠 영웅혈이 좀 밀었구요 자 제로효을 아까 그 저기 엘레강스 에 엘레강스 혈압 고 좀 교전하는것 같구요 어 저 소 소아님 어서오시구요 아 중립교존도 사실은 이게 어느정도 세팅은 좀 되있는 중립혈들이에요 예 완전히 뭐 지금 전 세팅이 안된 캐릭터는 아니구요 예 영웅혈이 좀 밀었네 왜 무릉약프리니 오늘 저 부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에 에 렉이 좀 심한것 같다 아 에헤헤 자 영웅혈하고 쪼커혈이에요 자 예예 여기 지금 엘레강스 그쵸 지금 오해성리 엘레강스 혈 이쪽도 지금 영웅혈하고 쟁 에 에 자 음 어 꽤 많은데요 지금 쪼커혈도 그쵸 요거 지금 보시면은 한게임 여기가 지금 다 쪼커혈이에요 찍찍 어 저저저 어 추가로 지금 계속 피망님 개하랑님 어 꽤 많아요 지금 보니까 에 에 에 오해성님 저 찌르고 지금 에 흔드는데 굉장히 능한데 우리가 좀 보았는데 에 천장님 놓고요 아 굉장히 빠져 있는데요 지금 영웅혈 에 뒤쪽 파트는 빠져 있어요 지금 에 천야님 보이고요 너무 지금 자 한캐릭에 지금 휘둘리면은 전체 지금 이 교전에서는 밀리는 건데 자 자 자 자 에 찍찍님 자 볼까요 어 아 여기도 지금 교준이고요 아 더 왔어요 지금 예 추가로 지금 왔고요 자 인원이 많은데요 지금 초코혈 쪽도 에 이거는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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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민원상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확실한 파악은 안 됐는데 초코혈 쪽이 많아 보이는 것도 같고요 지금 엘레강스 혈까지 포함함 아 아 이거 그쵸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초코혈 쪽이 에 엘레강스 혈까지 지금 포함한다면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너 뒤쪽이 초코혈 똥차사장 시집팔리언님 자 오티님 마바니 에 스카이슨 오해성님 에 저저저저저 스카이슨 이게 사실 에 시어분 같은데요 에 에 지금 많이 잡아 두고 있는데 오해성님은 에헤헤 이거 탱즈 스킬까지 마피까지 걸렸어요 자 이 사실 잘 안 걸리는데 10번이면 한 6번 걸릴라나요 응 자 오티니뿐님 아 지금 밀고 가고 있네요 어 전진하고 있구요 영웅여를 에 어 아 아 이거는 에 쭉쭉쭉쭉쭉 전진하면서 교전해주고 있구요 찍찍님 여기집 에 피망님 알만린 남았는데 흠 자 뒤에 에 스카이스는 계속 교전해주는데 에 에 그쵸 시어루요 음 헬퍼쪽까지 전진하고 있죠 아 아 꼬장인님 아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구요 지금 쪽 아 초콜릿 쪽 에 따라가나 이 쪽 에 따라가는데 계속 자 여기도 지금 교전하는데 응 아니 교전을 하는데 자 분산됐어요 일단 흠 지금 자 잘못하면 뭐 좀 하 양쪽으로 분산해가지고 잘못하면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쵸? 음 계야는 청관이 흔들고 있구요 자 아 예 다시 왔죠 어 지금 뭐 굳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여기 교전 집중하면 어차피 뒤에 빠지는 파티는 뭐 오게 돼있죠 자 영 혈이구요 야만 야만 님이네요 야만 님이 아니라 스카이스 님 에 에 자 에이 자 이거는 이제 에이 이쪽 밀렸구요 에이 보라가 됐는데 에이 미스죠 에헤헤 자 그린 컨트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 무동략 아 왔어요 왔어 자 자 문옥약보리 님 보이구요 음 자 지금 파콜 했기 때문에요 에 여기는 지금 남은 파티들은 저 초코열 쭉 밀고 가면 아마 요거는 좀 불량교전 되겠죠 에이 기콘이 에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건 밀렸죠 지금 요즘 밀렸구요 초코열 쪽 자 인체는 안하는게 좋아요 뭐 인체는 자 일단 요거 밀었네 영웅들이 자 지금 자 문옥약본 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자 여기 있는거는 지금 뭐 신열하고 제로열 교전 지금 안하는거 같은데 그쵸